안녕하세요.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AI 테마 대장코인 월드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월드코인의 시세 변동이 정말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상에서 함축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밈코인은 단기적인 투자 방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뿐 지속가능한 투자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바이누,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한 번씩 급등하는 재미로 매매할 수는 있지만 화점을 못 잃고 잘못 물려버리면 고점에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죠. 가상화폐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유망한 섹터는 도지,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 섹터보다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MOU 체결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AI 관련 코인이 차세대 제일 강세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월드코인은 아직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과 비싸움만 상장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주면 추후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시세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차트상으로는 이전 시세보다 꽤 많이 내려와서 지금 저점을 잘 다져주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모든 코인의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코인 하락파동에서도 한 번씩 매집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테마별로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AI 테마도 수급이 돌겠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월드코인은 최소 추후에 만원선까지는 한 번 터치할 듯 싶고요. 이번 달 말에 아주 큰 이슈가 있는데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목표가에 대한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 번호로 시그널이라고 문자 주시면 현재 보유 중이신 코인 전망과 목표가 무료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니까 소통방에서 무료 정보도 얻어가시고 진단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코인 CEO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죠. 지금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월드코인 역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을 때 AI 코인인 월드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이미 역대급 혁신을 한 번 이루어낸 CEO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이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한다 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월드코인이 대규모 락업 해제 연기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언락이란 락업 해제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잠겨있던 코인을 시장에 푸는 거죠. 월드코인의 개발사인 TFH와 투자자들의 토큰 잠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원래 3년 동안 락업되었던 팀원 할당 물량의 80%가 5년으로 연장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언급이 되죠. 이미 내려안전 가격에 물량까지 더 풀어버리면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할 테니까 언락을 연기한 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연장 소식이 발표되자 값이 30%나 오르기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기간입니다. 락업 해제 전까지는 큰 재료들을 가져와주거나 업비트 쪽으로 상장되어서 큰 변동성 없이 시세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더라도 주가 방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홍채 스킨 인증 사업도 시작하면서 MOU 체결을 맺었었죠. 성과가 좋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보이는데 코인 시세에도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요. 올해 메인넷 월드체인 출시 시점에 홍채 인식 천만 명 사용자 도달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하나 좀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월드코인이 12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단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인데요. 왜냐? 앞에서 말했던 홍채 정보 때문인데 요즘 지문 인증, 얼굴 인증처럼 중요한 인증 수단인 홍채 정보를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 보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약 600만 개 정도의 홍채를 보유 중인데요.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월드코인 측에서는 비식별화가 돼서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반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 중인데요. 빠르면 이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코인 시세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목표가 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드코인 프로젝트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개인정보 이슈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 월드코인 투자자분들은 상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업무 때문에 당연히 체크가 안 되시겠죠. 저희가 소통방에서 상시 체크 해드릴 거고요. 월드코인 보유자분들은 이달 말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상단에 문자로 시그널 보내주시면 월드코인에 대한 정보 어떤 곳보다도 발빠르게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매매하고 있는 적중률 90% 이상 슈프림 시그널 보조지표 설정까지 무료로 설정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